11월 25일 수요일, 두 아들의 아버지 시몬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된 날이었어요. 시몬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아들의 손을 이끌고 그 처형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어요. 로마 병사는 시몬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서 예수님이 힘겹게 지고 있던 십자가를 그에게 대신 지웠어요. 시몬은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죄인을 보니 왠지 모르게 도와주고 싶다는 깊은 동정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군인의 명령이기에 불만을 표현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지던 나무를 어깨에 매고 돌밭길을 올라갔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지 성경 어디에도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시몬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다른 기록은 없답니다. 어쩌다가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황당한 일이 자기에게 생겼는지 의문이 들었겠지만 그 덕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몬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사람이 되었어요. 만일 그가 자존심을 내세워 로마 군병에게 나는 못하겠소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진 고초를 치르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을 돕는 기회도 얻지 못했겠지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랍니다. 황당한 일을 만났다면 한 번 두 번 세어보면서 참아보세요. 그러면 더 위대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재림신앙 이음 강릉중앙교회 김온유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